해제가 니라께서 어디 계십니까? 불의 방이 계십니다. 안 돼. 이상합니다. 보고 싶어. 너무너무 보고 싶어. 네가 있어야 돼. 탄야는 당신의 것입니다. 탄야, 날 속였구나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만났다지. 왜 만났어? 내게 뭘 숨기는 거야? 괜찮아? 다행이다.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지? 사야 밀솔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.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? 너야.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. 왜?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? 왜 늘 속였지? 왜? 내가 늘 좋아하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야. 그만 둘래. 너랑 안 해.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에게 어떻게 사는지나 안 중요하다. 괜히 그 이유였어. 나도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될 거야. 네가 싫어할 방법이지만. 양천 살려고요. 죽기 싫으면 저 살려주세요. lake Hoe? 또를 위해 약속에 위한한 거상으로 다가가가. 어떡하지?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. 내가 원하는 게 너가 뭐냐고 너가 상관하는 게 다행이다. 내가 믿고 나는 너의 브라이브가 내가 원하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